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497회 금요일 순서 그것은 아기 싫답니다. 저는 윤세민이 또 함께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선생도 있고요. 안녕하세요. 손희상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우리 지난번 방송을 하고 전해졌습니다. 23년 3월 11일에 만화가 이우영 화백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대표작은 특히나 제 세대에는 정말 가슴속에 영원히 남는 작품입니다. 검정고무신. 검정고무신이죠. 저희 세대에는 만화책으로 봤던 세대. 그렇습니다. 이고 저희 뒷세대에는 애니메이션으로 익숙한 제품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이 더 익숙한 편인데 늦게 봐가지고. 결국은 이제 라이센스 타옥 권리와 관련해서 저작권을 두고 분쟁을 오랫동안 하시다가 스스로 그 단점이 선택을 하셨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이 일이 있기에 몇 달쯤 전에 저는 이제 롯데마트에 캐시노스를 사러 갔다가 검정고무신 캐릭터들 마케팅이 되고 있는 걸 보고 그냥 아는 게 없으면서도 본능적으로 좀 이상했어요. 이게 저 작품의 원래 의도와 맞는 마케팅인가. 그렇게 해도 되나. 왜냐하면 어떤 주제의식으로 유명해진 작품 애니메이션의 저작권자들은 광고를 가려받아요. 잘 안 받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고인께서 의도를 넣을 수 있었다면 이게 가능한 마케팅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그냥 문득하고 지나갔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지난번 방금 비슷한 얘기를 했길래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은 이우영 작가가 저작권 분쟁을 겪은 지는 꽤 오래됐죠. 예전부터 조금조금씩 뉴스대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크게 알려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이 작가의 경우는 처음에 만화책을 낼 때 출판사랑 계약을 했었고 그리고 그 출판사가 그걸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사업을 하면서 저작권의 일부 양도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캐릭터의 저작권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설명했던 것은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일부 양도를 했고요. 그다음에 출판사 쪽에서 창작 저작권자가 몇 명 있었잖아요. 이우영 작가가 있고 그 동생 이우진 작가가 있고 그리고 글쓴 스토리 작가가 있고 스토리 작가가 따로 있었죠. 스토리 작가랑 같이 손을 잡으니까 전체 캐릭터 저작권의 절반 이상을 출판사가 배타적으로 주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출판사 쪽이 원작자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사건이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작가가 자기 만화에 자기 캐릭터를 사용할 때 다른 만화책을 낼 때 사용하든지 그럴 때마다 소송을 걸었었고 그래서 굉장히 괴로워하면서 그러면서 오랫동안 그 상태를 그런 일들을 겪으시면서 결국은 나중에는 창작을 그만두겠다고 절폐선언을 하고 그리고 되게 우울해하시다가 그런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런 일이 사실 만화계에 종종 있는 일인데요. 원래 저작권자는 저작자, 창작자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것을 저작권의 일부를 양도받거나 그렇게 하는 일이 상당히 비일비자하게 있어요. 최근에도 보면 렛댕 코믹스의 한 작가가 그 자기랑 같이 일하는 회사의 편집자가 있잖아요. 그 편집자는 작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소통도 하고 조언도 받고 하면서 작품을 같이 만들겠죠. 그런데 그래도 그 편집자가 창작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편집자가 공동창작자로 이름을 올렸어요. 나중에 알게 돼서 그 소송을 벌였던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검정고무신의 출판사 쪽은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주장을 해왔고요. 안타깝지만 그래요. 미래의 피해자가 더 안 나오게 하려면 할 일이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는 직접적으로 정치권과도 연결돼 있어서 다음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관심 갖고도 지켜보다가 관련된 말씀 드리겠고요.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노는 날 얘기입니다. 그것을 알기 싫다는 피부 개선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큐비앤 콜라겐. 장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매일매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지버 콕김치.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요즘 치약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일매화는 화장실을 자주 못 가시는 분, 더부룩해진 장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매일보는 즐거움, 매일매화. 제조 극동예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순도 100% 콜라겐, 피부건강엔 큐비앤. 제조원, 주식회사 코스맥스파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과일 먹을 거였으면 양치는 있다 하지 그랬어. 어? 왜? 맛있는데 과일? 방금 이따 끈 거 아니야? 이가 막 시리고 혀가 마비돼서 과일 맛을 못 느낄 텐데. 아, 요즘 치약 모르는구나. 자연 유래 성분만으로 만들어서 입안을 자극하지 않거든. 오, 요즘 치약은 다 그래? 아니, 요즘 치약만 그렇지. 요즘 치약. 하루 3번. 자연으로 만든 치약. 성분부터 효과까지. 안심치약, 요즘치약. 4월 8일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방송과 관련돼서 요즘 치약의 광고가 있습니다. 뒤를 보지 않는 요즘 치약 사장. 아이, 대참사 납니다 또. 네, 대참사가 벌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그하실 공개방송에서 모든 관객들에게 치약 하나씩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아휴, 저희는 진짜 정말 뻥할까고 저희는 달라고 말한 적 없고요.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오히려 말렸어요. 분명히 말렸어요. 무슨 짓이냐? 돈 많냐? 말놓을까? 여러 가지를 말해봤습니다. 단일 상품으로야 더 비싼 게 있지만 투자되는 금액, 광고주의 금액으로 보면 요즘 치약이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거죠. 그렇죠. 한국 연호보도 이거 못 따라갑니다. 그렇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분들 재벌이 있어요? 아니에요. 제가 알아요. 그냥 동네 아저씨예요. 요즘 동네 아저씨야. 미쳐가지고 지금. 만약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이더리움에 투자를 했다면? 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그냥 드리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짓입니까? 여러분에게 모든 치약 하나씩 오시는 분들에게 돌아갈 예정입니다. 모든 관객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 비싼 걸. 그렇습니다. 안에서 드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벤트가 또 있어요. 네. XSFM 10주년 티셔츠 발매에 맞춰서 왜 여기에 맞추는지 모르겠지만 게릴라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네. XS 몰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이번 티셔츠 구입하시러 들어오실 때 요즘 치약 또 클릭을 해보시면 3일 한정. 5개 구매 시 1개를 더 증정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주로 남아도는 것으로는 1개가 있습니다. 요즘 치약. 모으면 수천 개인데 이란. 합성보존제 를 대체한 자연주의 치약. 구치 제거 효과까지 업글한 요즘 치약. 좋다니까. 게다가 또 판매액의 10%는 소아암재단에 기부도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미 깎아먹고 시작해요. 남을까? 적어도 이제 이번 공개방송 때부터는 완벽한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들어오셔가지고 치약 5개 사시고 공개방송까지 오시면은 2개를 얻으시네요. 2개를 얻으시게 됩니다. 네. 그럼 올해는 치약 살 일이 없겠네요. 아주 약간 남아있는 XS FM 그것은 알기 싫다 공개방송 티켓을 구매하시면 그냥 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인터파크고요. XS 몰에는 돈 주고 살 수 있는 멀쩡한 요즘 치약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로의 다양한 접근 이상평론 3월의 이상평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건 비슷한 얘기가 아닐 것 같습니다. 공휴일 얘기니까요. 3.1절이 있는 3월의 이상평론입니다. 이상평론입니다. 네. 3월이죠. 3월의 전달은 뭡니까? 2월이죠. 네. 2월이죠. 3월의 다음달은 4월이죠. 설마? 나무 유키야? 그만큼 중요한 달이에요. 다음부터는 어떻게 한다고? 쓰기 싫다. 원고를 너무 많이 써야 된다. 이렇게 쓰라고. 그게 아니고 들어보세요.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역통에 빛나는 유구한 역사.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뭔가 했네. 이걸 줄여?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 대한민국의 근본이 3.1운동에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3.1운동은 고종 장례식 때 빡쳐서 들고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만 또 민주공화국의 시작점이라는 성격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 세력들이 지난 한 4, 50년 동안 이걸로 싸우는지 몰랐는데 사실은 이것도 한쪽 주머니에 뒷주머니에 감춰놓고 싸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2023년 3월에 알게 됐습니다. 3.1운동과 관련된 헌법의 정신도 부정하고 싶어 하거든요. 지금의 보수 정당은. 3.1운동 때 민족대표 33가 독립선언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국자라면 31게임보다는 민족대표 33게임을 해야죠. 33가 조선인의 자주국임을 선언한다고 그랬지 조선왕의 나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황제패아 만세 같은 걸 했겠지. 그런 거 안 했잖아. 네. 그리고 그 바로 다음 달인 1919년 4월에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왕정이 아니라 명백히 민주공화정을 지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의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고 싶어하는 운동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3월이 중요한 달인 겁니다. 4월이랑 2월 사이에 껴서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이념이 시작된 달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쓸 말도 생겼고요. 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네. 3.1운동이 3월달부터 4월 중순까지 한 달 반 동안이나 계속됐거든요. 네. 전국 단위로. 그렇죠. 근데 왜 공휴일은 3월 1일 하루만 쉬냐 이거야. 그럼 뭐 임신왜란으로 외국을 격퇴하는 데 오래 걸렸는데 1년 내내 쉴까?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근데 3월달이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의 근본이 3월달에 있는데 쉬는 날이 하루밖에 없어요. 그렇죠. 3.1절쯤 되는 날이면 적어도 이제 추석이나 설날처럼 길게 좀 만들어야 3.1절의 위상에 맞지 않겠느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크나큰 문제의식이에요. 납득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제 잠이 안 와요.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개교기념일도 하루를 쉬는데 우리가 개교기념일과... 개교기념일과 3.1절이 동급이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볼 수는 없죠. 그렇죠. 현재 우리는 3.1절, 재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렇게 5개의 국경일을 두고 있습니다만 이 중에 재헌절을 빼고 나머지 4일만이 휴일입니다. 그렇지요. 재헌절은 국경일인데 왜 안 쉬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한 날이라서 그런가. 저희가 좀 헷갈리고 있는 게 선생의 주제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선생의 주제의식은 간명합니다. 길게 놀자. 말고 없잖아. 아니, 놀자는 게 아니라... 기념은 하고 있잖아. 어차피 하루... 아니,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광복절이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왜 하필이면 8월 15일일까? 2차 세계대전은 1945년 9월 2일에 끝났습니다. 네. 보름 더 있어야 돼요. 일본이 항복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한 날이 9월 2일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승전기념일이 9월 2일이고요. 9월 2일을 전쟁 끝난 날로 기념을 합니다. 그런 나라들이 많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면 러시아는 나치 독일을 폐망시킨 5월 9일을 기념하고요. 네덜란드는 나치 독일로부터 해방이 된 5월 5일을 해방일로 기념을 합니다. 그렇군요. 대만은 일본의 통치로부터 주권을 되찾은 10월 25일이 광복절입니다. 똑같은 2차 대전인데 광복 혹은 종전에 대한 기념은 다 다르네요. 조금씩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을 하잖아요. 네. 도대체 8월 15일이 뭐냐 이거죠. 1945년 8월 15일 그때까지는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테크니컬하게는 아직까지 광복된 날이 아니었어요. 엄밀히 여전히 일본 제국이 폐망하지 않았을 때였고요. 물론 거의 뒤질랑 말랑하고 있긴 했었는데. 뒤지는 건 확실했는데. 그런데 일본군은 여전히 교전을 계속하고 있었고 총독부가 여전히 조선을 통치하고 있었고요. 구 일본 제국의 점령하에 있던 나라 중에 아직까지는 어느 나라도 독립을 하지는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이 사실은 국제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날이 아니에요. 그렇다고들 합니다. 이 날은 정확히 말하면 쇼와 천황이 팟캐스트에 출연한 날이죠. 네. 안녕하세요. 쇼와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아모닝겐. 거기서 항복 선언을 했죠. 그런데 그 전날인 14일에도 이미 전보를 쳐서 항복하겠다 그랬었거든요. 그렇죠. 전보 친 날이냐 팟캐스트 출연일이냐. 그러니까 그 일본이 처음으로 항복의 의사를 밝힌 날은 8월 14일입니다. 실제로 항복을 한 날은 9월 2일이고. 8월 15일은 단순히 천황이 그냥 팟캐스트에 나온 날. 왜 이 날이 우리의 광복절이어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해석이 덧붙여집니다. 이 인간 선언이라는 것은 절대 왕정의 포기를 의미하는 어떤 정신적인 스피리추얼한 제사, 제례 같은 의미가 있었고. 제례로서 본인들의 왕정을 부정했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공화정이 인정받은 날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은 테크니컬하진 않으나 가장 드라마틱합니다. 그렇네요. 사실은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요? 왜 고민이래요? 8월 15일이 광복절이라는 게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왜 잠까지 안 와요? 오늘날까지 우리가 안고 있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정확히 3년이 지났을 때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탄생을 했죠.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8월 15일은 정부 수립 기념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놔두고 9월 2일을 진정한 광복절로 추가 지정을 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하루 더 놀자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개소리야 개소리. 아니에요.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네요. 그렇죠. 실제로 일본 제국이 무너지고 2차 대전이 끝난 날이 9월 2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2일을 광복절로 지정을 하면 공휴일이 따블이 돼요. 두 번 놀 수 있고. 그렇죠. 우리는 공짜 연차가 생긴. 그래서 이제 8월 15일 정부 수립일과 9월 2일 광복절을 분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야 휴일이 복사가 되는 거고요. 너무 귀담아 듣지 마세요. 이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제 8월 15일은 말이죠. 8월 15일이라고 해봤자 방학이잖아요. 여름방학이에요. 그냥 실리에만 집착하고 있습니다. 아니. 명분이 있잖아. 이게 그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는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8월 15일이. 진짜 휴일. 그렇죠. 휴일이라고 해도. 그런데 9월 2일을 광복절로 하면 그날을 또 이제 국가의 공휴일로 공식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계약하자마자 하루를 더 쉬잖아. 네. 얼마나 짜릿짜릿해요. 이 안에 방학을 포함시키는 꼼수를 쓰겠죠. 그러면 방학이 더 길어지잖아. 방학을 늦추겠죠. 계약을. 그런가? 시작을. 그럴 수가. 수업일수라는 건 만만하지 않아요. 올해 9월 2일은 토요일인데 내년 9월 2일은 월요일이네요. 근시한 쪽으로 봐도 짭짤하네요. 올해 9월 2일은 그리고 그럼 대체공휴일을 지정을 해야죠. 올해 8월 15일은 화요일이거든요. 사실 화요일 휴일 짱이긴 한데.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일로 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왜죠? 건국절 논란이 일어나겠죠. 우리 역사가 1948년에 시작됐다는 뜻이니 이러면서. 그렇죠. 이것도 큰 리스크가. 질 필요 전혀 없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너 일배하니? 그렇습니다. 반발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시민들 간에 갈등이 깊어지고 사회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황폐화되고 이런 현실 속에서 김정은이 남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호두과자 사러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도 휴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국경일로. 내가 또 귀담아 듣고 말았네. 이렇게 해야 휴일이 따따부리떼서 세 번을 놀 수 있습니다. 내가 졌다. 굉장히 이게 명분이 있는 얘기예요. 4월 11일 임시정부 수립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대꾸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날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이 날이 국경일이 아니라는 게 저는 몹시 의아합니다. 주제는 나왔습니다. 어떤 날이 국경일이 아니라는 게 손 이상은 몹시 의아하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다 갖다 붙일 준비가 돼 있거든 지금. 무엇보다도. 왜 신코드마이오엔 안 쉬어? 4월달 말이죠. 4월달은 이제 4월 5일 신목일이 공휴일에서 제외가 되면서.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됐죠. 그렇죠. 진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4월에 공휴일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달이 있을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나무를 안 심어. 그러니까. 나무를 심으려면 공휴일이 있어야 되는데. 게다가 4월은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그러면 성령 강림 대축이래요. 정말 말이 안 되잖아요. 막 그레고리의 날. 가끔씩 이제 부처님이 일찍 오실 때가 있어요. 부처님이 음력 절기에 따라서. 일찍 오실 때가 있죠. 가끔씩 일찍 오셔서 4월 말에 오실 때가 있거든. 그렇죠. 그럴 때가 아니면 4월달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짧은 스피치를 통해서 손 이상 선생이 크게 두 가지를. 9월과 4월에 휴일이 없다. 휴일이 없어요. 만들자. 그게 그래요. 10월도 없죠. 10월. 추석이긴. 개천절 한글날에. 개천절이 있구나. 네. 한글날 안 놀지 요새. 네. 구근의 날도 안 놀아? 구근의 날은 안 놀고 한글날 놀았나? 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휴일을 복사를 하자. 절대 제가 놀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라는 위대한 민주공화국에 있어서 임시정부수리빌, 광복절, 정부수리빌이 모두 사실은 3.1절의 위상에 버금가는 아주 중요한 날이지 않습니까? 네. 아니, 직업도 없으면서 뭘 이렇게. 제가 직업이 없기는 왜 없습니까? 저거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얘기하는 게 직업이야.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혹세 몸이라고 하자 써요. 그리고 여러분이 놀고 싶어 하신다고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저 사람은 또 주말에 주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남들 쉴 때 일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세민이는 직장인임을 감안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좋죠, 여러분. 한 사람의 애국시민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프리랜서지만 그래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저는 공휴일이거나 아니거나 저는 저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날이지 않느냐. 본인의 이해관계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 쓰리 데이즈를 모두 휴일로 만들자. 정확히는 국경일로 만들자. 국경일과 공휴일이 엄밀히 다른 개념입니다만 그래도 한 국가 집단이 다 같이 그날을 보낸다는 점은 같죠. 그날을 기념하고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국가를 이루는 요소,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대충 학교 다닐 때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하나 없으면 좀 불량해집니다. 무슨 과목에서 배웠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주입당했어요. 사회 뭐 이런 거겠죠? 그렇겠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단일민족국가라고 배웠기 때문에. 뭔 말을 하려고. 하나의 혈통, 동일한 언어, 이런 걸로 이루어진 민족국가라고 배웠습니다. 그때는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민족국가라고 해도 사실은 하나의 혈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왜냐하면 혈통이 허구니까요. 언어도 근대 국가가 등장하기 전인 19세기 이전에는 단일한 언어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류의 환타지. 삼국시대를 다루는 드라마에서 적장들이 서로 말이 통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알고 보면 역관이 있고. 모르는 말이 많고. 그렇겠죠. 옛날에 영화 보면 사투리로 이야기한 영화 있었잖아요. 황산벌이었는데. 황산벌과 평양성.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영화 보면 말 안 통한다는 겁니다. 통하기도 했겠죠. 대충은 알아들었겠지. 대충 알아듣는 외국어죠. 가까이 있는 나라들끼리는 그랬죠. 그러니까 유니버서라는 표준어 규약을 정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근대 국가의 성립 이전에는 왕조 국가였을 때는 또 봉건적이기도 했거니와. 원래는 온팡직에 다양한 지역 언어가 있었고. 지역 언어라고 하더라도 크게 보면 어떤 하나의 언어에서 파생되어 있는 큰 카테고리는 같은데. 실제로 만나서 대화하면 대화가 잘 안 되는 그런 언어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함경도 사람이랑 제주도 사람이 대화하면 정말 못 알아듣거든요. 서로.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원래는 다양한 지역 언어가 있었는데. 그게 19세기에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면서 국가의 언어가 새로 탄생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유니버서라는 단어에 대놓고 있는 의미죠. 범용성이잖아요. 범용성. 네. 범용성은 범용성의 생명은 호환성입니다. 그렇습니다. 호환성을 맞추자면 일부의 지역 토착 문화를 말살해야죠. 그럴 권한은 국가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중앙정부가 되기 전까지는 갖출 수 없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하나의 국가가 된 게 아니고 하나의 국가가 됐기 때문에 하나의 언어가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설마 또 휴일 얘기하려나. 아니요. 안네마리티에스 같은 문화사학자들이 매우 강조를 하는 게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가 국가로 만들어지는 것은 언어나 혈통 때문이 아니다. 그건 이미 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거지. 국가로서 형성되는 것은 다 같이 공유하는 경험. 그 국가의 구성원들이 다 같이 느끼고 있는 어떤 집단 감정. 그러니까 그게 국가의 서사죠. 국가의 서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서사로부터 국가 정체성이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중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해하기가 쉽겠죠. 서사로 완성된 국가잖아요. 국가가 만들어진 다음에 국가가 그 권력을 가지고 언어를 정하고. 그리고 교과서를 정하고. 그리고 또 1, 2차 대전 때는 캠페인이라는 도구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던 시대잖아요. 미대 정치를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캠페인을 만들어내는데 그것도 국가 단위로 만들어냅니다. 그때 정권을 가지고 있던 정부가 캠페인을 만들어내면 그게 국가의 서사가 된단 말입니다. 이것을 지금 100년, 120년 경험을 하면 월드컵도 하고 WBC도 보고 이러면 같은 경험이 생겨나는 거죠. 지금 서귀포와 삼척에 있는 사람이 다른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그게 좀 얕은 편이죠. 하지만 중국은 다 다를걸요. 당장 옆에 있는 일본만 봐도 오키나와에 있는 사람이 오키나와 사람으로서의 정치성이 더 강하니까 일본인으로서의 정치성이 더 강하니까. 저는 최소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해요. 한국은 그게 적죠. 그 질문을 좀 안 하는 편이죠. 공식 언어가 여러 개가 있는 나라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공식 언어가 여러 개의 나라도 있죠. 사실 우리나라도 어느 지역에 가든 토착언어 보존하려는 노력은 이제 지방정부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라디오에서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가 옛날에는 왜 하는지 몰랐어요. 옛날에는 왜 하는지 몰랐는데 조금 나이 먹으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다 국가 정체성에 관여가 되는 것입니다. 서사. 서사로부터 국가 정체성이 된다. 서사는 이제 그 국가의 역사라는 얘기와도 비슷하죠. 역사는 좀 더 팩트에 가까운 것이지만 그 역사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게 서사가 되죠. 정치라는 게 참 그래서 재밌습니다. 딱 맞는 말 딱 옳은 말만 모여서 정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권력을 움직이는 건 이렇듯 서사니까요. 그 서사가 옛날의 역사와 다른 게 옛날의 역사는 그냥 왕조의 역사잖아요. 필요 없습니다. 왕은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럼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나 때문에 용이 여섯 마리가 날아다녔어 하면 됩니다. 그런 거 하는 거고. 나 때문은 아니지만. 근대 국가 현대 국가에서의 서사 그 역사는 옛날의 역사와는 다르죠. 그런 얘기를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설득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휴일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광고 듣고 오세요. XSFM입니다. 요즘 치약 뭐 쓰세요? 요즘 치약이요. 요즘 치약. 까다로운 사람들의 치약. 안심 치약. 요즘 치약. 콕 집어 콕. 깔끔한 맛의 경기도 김치를 만들기 어려울 땐 콕 집어 콕. 오차 없이 지켜지는 절임 과정. 양념 배합, 저온 발효, 숙성. 정부가 보증한 전통 식품 인증 업체예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불규칙한 식습관에 인스턴트 먹다 보니 없던 증상 생겨나네. 답답하다 배변 활동. 시원하길 원한다면 먹어보세요. 매일 매화. 상쾌한 하루의 시작. 매일 보는 즐거움. 매일 매화. 제조 극동의 치팜. 판매 TNS.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XSFM 10주년 티셔츠 판매에 들러붙어서 게릴라 세일을 합니다. 다들 정신 나갔군요. 4월에 장사 안 된다고 아무데나 들러붙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올해 이벤트가 많네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선도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관행이 되면 안 되는데. 네. 이게 뭡니까? 이런 게 관행이 되면 안 돼요. 출혈합니다. 한 박스 50% 할인입니다. 역대 최고의 할인율이죠. 다시는 아니었도록 제가 단단히 단속해놓겠습니다. 티셔츠가 판매 시작하는 주말 단 3일간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말에 합니다. 그럼 치약도 사고 매일 매화도 사야 되는구나. 네. 오늘부터 할인할 겁니다. 물론 티셔츠도 사고. 배변활동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저렴한 가격으로 한번 당신의 장을 테스트해보세요. 상세 페이지의 복용법을 꼭 숙지하시고 물을 많이 먹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고백하자면 사르락토 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더 먼저 꾸준히 먹었으니까 효과에도 불만이 전혀 없었고. 사르락토와 매일 매화하는 하는 일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할인을 하는 김에 매일 매화 쪽도 한번 집적거려 봐야겠네요. 그리고 공방송불로도 매일 매화하는 3개월분을 10명에게 드릴 것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공개방송에 와주시는 관객 여러분 10분께 추첨을 통해서 3개월분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밀어내보세요. 손이상을 밀어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는 영원히 아무 소리나 할 것입니다. 국가의 역사는 국가 구성원들 개개인이 참여하는 역사입니다. 이거 봐요. 아무 소리잖아요. 왜요? 아나키스트들은 사실은 개개인들이 참여한다고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승질낼 거예요. 무정부주의자들은. 그런 의견이 있겠죠. 나의 역사는 어딨냐 이러면서. 그런데 여러 가지의 서사적 관점들이 서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그게 합쳐지기도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의 커다란 중심서사가 되는 것이죠. 이번 3월에 지금 윤석열 정부가 국가에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서사를 바꾸려고 하고 있죠. 우리에게 원래 이어져왔던 중심서사는 이렇습니다. 대충 독립운동부터 해서 내전과 분단을 겪었고요. 민족의 아픔을 겪었어요. 그리고 독재도 겪다가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나라로 만들었다. 마지막 부분. 열심히 민주화 운동을 해가지고 지금의 나라로 만들었다도 사실은 현재 국가가 만들어 놓은 유니버설한 국가의 서사입니다. 이걸 부정하려는 세력이 너무 많을 뿐. 그런데 이게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만들어진 것만이 아니라 이 서사에, 이 역사에 참여하고 있는 실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국가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사로서 하나의 큰 서사로서 공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헌법 전문에 나오는 유협통에 빛나는. 왜 우세요? 유부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나라가 3.1운동과 4.19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그렇습니다. 4.19를 거칩니다. 이런 서사를 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국가가, 국가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국가가 공동체 집단으로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서사를 확립한다는 것은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다듬는다는 뜻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다 같이 공유하는 국가적 상징과 의례들을 발전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전 세계 어딜 가나 여전히 필요합니다. 모든 현대국가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로 치면 태극기, 다 같이 공유하는 깃발이 있고요. 애국가, 노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은 화폐도 그런 장치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화폐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전후, 아무리 길어봐야 직전, 보통은 그 후에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한 사람의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왜 조선인 시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그렇죠. 반쪽은 저기 있으니까 걔네들이랑 합의가 되지 않잖아요. 오랫동안 논의가 됐던 인물이 김구 선생이 오랫동안 논의가 몇 번 됐었죠. 말고는 다 조선 시대 사람이에요, 진짜. 화폐가 그런 장치로 쓰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는 거리 이름, 동네 이름, 버스나 지하철 정류장 이름 등등에 특별한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광주에 가면 5.18 버스가 있어요. 네. 금남로를 지나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국가의 의뢰가 그러니까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있어야만 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국경일과 공휴일인 것입니다. 자,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이게 없으면 국가를 유지할 수 없어요. 왜냐? 그 어떤 특별한 나라를 다 같이 리추얼하게 기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공통의 정체성을 가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은 뭐 재산을 안 지냅니다만 가족 구성원이 떠났다, 태어났다. 이런 때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는 이유. 리추얼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재래가 중요하니까.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확인하니까. 그러니까 뭐 같은 집단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말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만 예를 들면 베트남처럼. 베트남의 화폐는 한 사람이죠. 귀찮을수록 했나 싶을 정도로. 호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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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치민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아까 좀 우물쭈물했다. 화폐 같은 거 보면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휴일에 적용시켜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현대적인 의미에서 국경일이라는 장치는 프랑스 대혁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뭘 해도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걔네가 국경일을 만들어놓고 달력도 새로 만들고 그랬더니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정체성이 팡팡 생기더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대혁명이 처음에 일어났을 때는 내가 유권자고 국가의 주인이야? 이런 느낌이 없잖아요. 그냥 오늘부터 당신이 주인입니다. 그러면 나 뭘 하지? 왜냐하면 정체성이 없으니까. 오 귀족을 죽일까? 대장으로 주넝기하고. 혁명 이전의 달력은. 정체성이 안 생겼으니까. 혁명 이전의 달력의 절기는 카톨릭 세계관의 적용을 받았으니까 어떤 특별한 성인들의 날이 있어요. 성. 세이트. 무슨 무슨 날. 그 세계관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남의 그 성인. 현대적인 민주공화국의 세계관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국경일이라는. 그건 남의 그 성에선 그렇게 하겠죠. 좀 들어보세요. 그런 장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일하게 남은 건 발렌타인. 성 발렌타인데이죠. 그게 남았네요. 2월 14일 남았네요. 그런데 모든 국경일이 다 민주공화국에서 생긴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요. 옛날에 프랑스 옆에 있던 프로이센이라는 나라가 프랑스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보고서 야 쌈바까대? 막 그러고. 쟤는 하루 쉰대. 그러고 우리는 왕이 태어난 날에 다 같이 쉬자. 아직 거긴 혁명이 안 됐거든요. 이러면서 국경일을 만들었어요. 그게 또 국가의 정체성이니까. 군주제에 복무하는 형태로 국경일을. 쉬는 날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들. 아직도 그 영향에서. 아직도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살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당장.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당장 일본도 왕 태어난 날 쉬고. 그래요? 그렇구나. 왕 무슨 날에 쉬지? 뭐 쉬잖아요. 그리고 일본이 아니더라도 당장 지방정치의 왕정을 인정하는 국가라든가 아니면 입헌군주제 국가라든가 왕과 관련된 날 쉬는 데들이 있죠. 그렇죠. 쉬네요. 왕 태어난 날 일본 쉬네요. 그런 경우를 캐서린 햄브리지 같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방어적인 현대화다. 엉성한 현대화. 현대화를 하고 싶었는데 왕을 기리고 앉았다. 그것도 어쨌든 현대화인 거죠.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것만이 현대화는 아니니까. 왕을 사용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걔네도 현대 국가를 만든다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일본도 그렇고 왕이 바뀔 때마다 휴일이 바뀌는구나.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의미하죠. 우리한테는 헌 시대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왕이 바뀔 때마다 어쨌든 휴일이 바뀌는 거죠. 국경일이 바뀌는 거죠. 국경일을 만드는 것도 현대적이라는 거예요. 학자들의. 반발 나갔지만 나가긴 나간 거다. 이미 쉬는 국경일에 태어난 왕은 지지를 어마어마하게 못 받겠네요. 대체공일을 만들겠죠. 아 그런가. 하긴 거기는 또 대체공일을 잘 만들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 얘기입니다. 국경일이 있는 게 현대 국가예요. 국경일을 만드는 것이 현대 국가를 만드는 작업인 겁니다. 쉬는 날이 있을수록 쉬는 날이 많을수록 국가로서 탄탄해진다. 그렇죠. 왜냐하면 모든. 뭘 그쳐야야. 맞아. 들어보세요. 정치성을 규제적으로 확립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국민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난 발리에 갈 건데. 거기 가서도 길일 거잖아요. 가면서 생각하잖아요. 내가 오늘 왜 발리에 갈 수 있었을까. 그렇죠. 강복을 해서. 뜻깊은 날입니까. 3.1운동을 해서.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경일과 공휴일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자. 봉사의 편집 방향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바로 전날인 어제 3월 22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세계 기상의 날이죠. 뭘 무슨 날 어떻게 하라고. 봐봐. 무슨 날인데도 불구하고 모른단 말이에요. 중요한 날인데. 그러니까 그 날을 우리가 알고 그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그러려면 쉬어야지. 세계 기상이 위기예요. 그런 날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쉬어야죠. 그렇죠. 미세먼지도 많은데. 그렇죠. 내가 아무 날이나 찾아보자. 4월 23일. 한성 정부 수립. 4월 23일은. 중요한 날이네요. 무한도전 첫 방송일. 맞아요. 그리고 4월 23일은 세르반테스하고 세익스피어가 같은 날 죽은 날이고요. 세계 책의 날이고요. 보리스 엘친 사망일. 제 생일이에요. 그런 날들. 그래요. 생일 축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날들은 우리 국가. 우리 대한민국의 서사. 대한민국의 역사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오거돈 시장 사퇴일. 맞아요. 그것도 알고 있어요. 등등. 하나씩. 그럼 세계 기상의 날도. 아니 그래도 그거는 세계인이 다 같이 기리는 뜻깊은 날이에요. 글로벌 시민으로서. 길러 갈 수 있죠. 중요한 날이고. 놀면 미세먼지도 조금 나오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쉬는 날들을 매주마다 하나씩 만들죠. 이렇게 주사일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혼자서 쉬는 날을 만들자는 게 아닙니다. 다 같이 같은 날에 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같은 나라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애국심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말이죠. 한국은 아직까지도 국경일과 공휴일을 정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건 맞아요. 국경일에 관한 법은 5대 국경일을 정해놨어요. 법률에. 시행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이에요. 국경일만 정해놓고 쉬는지 뭘 하는지는 안 정해져 있는데. 그냥 대통령이 쉬자고 하면 쉬는 거고 안 쉬겠다 그러면 안 쉬는 거예요. 그냥 그게 대통령에게 그걸 다 위임을 해놨어요. 공휴일에 관한 법은 아예 없었습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이 언제 생겼냐면 재작년에 생겼습니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건 그냥 쉬고 있던 거예요? 관행적으로 쉬었던데 그게 공휴일에 관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관공서 규칙이에요. 그래서 관공서는 공휴일에 쉽니다. 국경일도 당연히 쉬고요. 그런데 그게 법률이 없었을 때는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국경일이거나 공휴일이라고 해도 민간회사는 쉬지 않는 곳이 사실 많았어요. 맞아요. 그건 맞아요. 그래서 왜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그랬죠? 학교도 쉬고 교사도 쉬니까 당연히 학생들도 쉬지만 민간회사들은 공휴일이라고 해도 사실 그날 일을 시켜도 불법은 아니었던 거예요. 맞아요. 혹은 쉬더라도 유급휴일이 아니라든가. 맞아요. 공휴일에 관한 법을 재작년에 만들어서 작년 초부터 시행을 하고 있죠. 그렇구나. 그렇게 되기 전에는 공무원만 쉬고 교사만 쉬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날은 다 같이 쉬려고 만든 날인데 그래 다 같이 쉬어야지 그날의 의미가 있는 건데 쉬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법적인 이유도 있었군요. 3.1절이나 광복절 이런 날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태극기도 달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다. 태극기 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종일 쉬어야 돼요. 통째로. 태극기 달았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이제는 다 같이 같은 날에 쉬면서 그날을 기를 수 있도록 법률이 정비가 다 된 거고요. 이것이 지난 정부 때에 이루어진 굉장히 중대한 진보입니다. 웃겨요? 제 말이 웃깁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보가 누구에게 특별히 더 좋게 한다. 무슨 어떤 특정한 계층에게 더 좋게 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국가를 발전시키고 사회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는 것은 이제 좀 현대적인 국가로서의 틀을 완성시켜놨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말 아무렇게나 빨아주고 있네요. 휴일에 대해서. 휴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럼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휴일을 늘려가는 거죠. 난 앞에 동의한 적이 없는데 뭘 이제부터 휴일을 늘려나가? 중요해요. 휴일을 잔뜩 만들어서 진짜 일주일에 하루씩 특별한 날을 둬야 됩니다. 어린이의 날에 놀았으니까 어버이의 날도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어버이날 안 놀는구나. 그렇죠. 이거는 문제가 있죠. 차별이에요. 그리고 이건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어버이날이랑 하면 안 돼요. 엄마날이랑 아빠날을 정해야 돼요. 그럼 이틀로 늘어나요. 그래야지. 이거 좋아할 줄 알았어. 그렇죠. 부처님 오신 날도 쉬는데 엄마, 아빠의 날은 왜 안 쉬냐고.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께 지금 피력하고 있는 그 문제의식이 바로 그겁니다. 상식적으로 여성의 날, 노인의 날, 청년의 날, 장애인의 날 다 놀아야 돼요. 쉬지 않으면 무슨 날이라고 지정해 놓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의미가 없어진다. 그렇죠. 군대에서 우리 달력 보면 우리는 모르는 무슨 날 있잖아요. 그거 많이 써있죠. 잔뜩 써있어요. 세계 노린지의 날 이런 식으로. 그걸 다 외운 애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심심해서 외워봤대요. 군인은 사병을 심심해서. 그래서 걔를 세워놓고 가끔씩 물어봐요. 그냥 아무 날이나 말하면 진짜로 외우고 있더라고요. 세계화, 무당개구리의 날 이런 거 다 외우고 있더라고요. 그 사람처럼 놀려면 다 그때마다 놀아야 된다. 아니 근데. 놀인지의 날에도 놀고. 선생님이 말하는 게 또 일리가 있는 게 뭐냐면. 일리가 있어? 각 종교인들이 모인 토크쇼 같은 거를 봤는데. 거기에 천주교, 기독교, 불교, 원불교가 모였어요. 근데 원불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큰 목표가 공휴일을 만드는 거라고. 아. 원불교로? 네. 그렇네요.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또 받아줘. 기독교 데이하고. 불교 데이는 있는데. 불교 데이. 원불교 데이가 없잖아요. 근데 원불교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원불교는 치킨 먹어도 되는 종교예요. 맞아요. 근데도. 왜 원불교 데이는 없지? 차별이잖아. 차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정말 심각한 차별이에요 이건. 지금 정부는 주당 69시간의 일을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오락가락하고 있습니다. 120시간이라고 했다가 60시간이라고 했다가 그러고 있는데. 사실은 69시간 노동제라고 하는 이 프레임이 잘못됐습니다. 원불교의 최대 명절은 대각개교절. 근데 이게 음력인지 양력인지는 모르겠네요. 재작년에는 4월 28일이었어요. 4월 좋네요. 매해 4월 28일이네요. 뭐는 싫겠어? 네 올해 106주년이에요 원불교가. 지금 정부가 일을 69시간 시키겠다고 하고 있고요. 시킬 텐데 건강에 위험하다고 했죠? 건강에 위험하다면서 60시간으로 하겠다고. 최근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아우슈비츠가 한 62시간 정도 일을 시켰다. 일주일에. 뛰어넘었다. 사실은 근데 그 69시간 시키겠다고 하는 이 69시간 노동제.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프레임이 잘못된 게. 그래요? 정부 개편안대로 그 법안이 추진이 되면. 그러면 주 7일 80시간 30분까지 일할 수도 있거든요. 80시간 30분은 뭐예요? 가만있어봐. 하루에 11시간 반씩 노는 날 없이 일을 하면 그쯤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됩니다. 이게 징용이지. 그렇죠. 끌려왔거든요. 일제시대의 원산총파업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일어난 파업의 원인은 물론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찾아보면. 그 근저에 있는 것이. 무시간 써 있어요. 일주일에 65시간씩 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69시간 일을 시키겠다. 이건 징용. 하겠다. 그렇죠. 징용이죠. 요즘에 최근에 세계의 다른 나라들 보면요. 주 4일째를 실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에 그 영국에서 나온 그 연구 결과 실제로 그 주 4일째를 그 작업장에 적용을 시켜서 그렇게 일을 해봤더니 나온 결과가 병가가 엄청 줄었다더라. 그렇죠. 그 짤이 요즘 많이 돌더라고요. 그 영국의 주 4일째를 실험 결과 짤이. 네. 일주일에 4일만 일했더니 아프지가 않은 겁니다. 지금 일부 중견기업 이상 기업에 다니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느끼시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확히 딱 작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경쟁을 해야 했어요. 주 4일째를 보장하든 그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 재택근무를 보장해야 유능한 재원이 우리 회사에 온단 말이에요. 그 문제로 경쟁을 하다가 요즘 기업들이 정부 눈치를 봐가면서 혹시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눈치 보고 있어요. 그런 변화는 일부 중견기업 대기업들에서 다시 예전보다 천천히 다시 출근하는 날을 늘린다거나 주 4일째 시험이 쏙 들어간다거나 그런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알려주세요. 주 4일째로 일할 때와 많이 일할 때 차이가 되게 커요. 주 4일째로 일하면 아프지가 않습니다. 오늘 진짜 정말 되자는 단정투성인데? 아 물론. 그러니까 저는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적게 일해도 물론 아픈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한 3, 4년 전부터 일하는 날을 최대한 줄이긴 줄이고 있거든요. 건강에는 도움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많이 일하면 많이 아파요. 그건 맞아요. 69시간 일하면 그렇게 많이 일하고 그다음에 몇 주에서 좀 적게 일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에 많이 일하고 나면 몸이 상해요. 그렇죠. 자세도 다 틀어지고. 그렇죠. 여기저기 결리고 쑤시고 아프단 말이지. 그걸 회복하는 데 드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1610년부터 알고 있었어요. 400년 전에요? 네. 동의보감에 써 있습니다. 뭐라고? 일을 하면 죽는다. 허준도 그래서 죽은 거예요? 진짜예요. 동의보감을 써서? 동의보감에 써 있어요. 동의보감. 히피야? 동의보감 신형편에 보면 일을 많이 하면 피로해져서 일찍 죽는다. 따라서 적당한 노동을 하여 피로하지 않게 해야 한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네요. 이때 이게 써 있었던 건 놀랍네요. 그때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지. 주 6일 하루에 11시간 30분씩 일하면 여기저기 아프고 막 그냥 그렇다는 것을 이미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은 1600년대 초반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양령시에 가보면 거대한 오피스텔이 있어요. 동의보감 타워라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퇴근을 별로 안 합니다. 되게 열심히 일합니다. 허준이 시킨 대로 하고 있지 않아요. 허준의 가르침을 어기고. 많이 일하면 죽습니다. 많이 일하면 진짜 회복하려면 맨날마다 폼놀러 굴러야 되고 눈물 흘림이 있어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알코올 중독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1610년부터 알고 있었던 사실인데도 정부가 69시간 노동제를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공휴일을 훨씬 더 많이 만드는 걸로 대응해야겠죠. 아 괜찮네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국경일과 공휴일을 마구 복사하자. 마구 늘리자. 주 4일을 할 수 있도록. 네. 69시간은 못하겠네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 저기 저 사람은 정말 막 일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저러나 라고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다들 다 일 안 하고 막 쉬기만 하면은 뭐 그럼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엊그제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연구 논문이 있어요. 대체 공휴일의 경제 효과 어쩌고 그런 건데 공휴일에 하루 쉬면은 생산 유발액이 4조 8천억 원. 아 그래요?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 9천억 원이 생긴대. 하루도 오는데? 제 주장이 아니에요. 현대경제연구원의 연구 자료예요. 합치면 6조 7천억 원이잖아요. 6조 7천억 원이면은요. 100일 놀면 국가재정이 나와요. 엄청납니다. 하루 놀기만 했는데 거의 7조 가까이 생겨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나라 그렇기 때문에 많이 만들어야 된다. 매주마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물론 우리가 돈 때문에 쉬자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죠. 단순히 일을 적게 하려고 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죠. 그렇죠. 심지어 이번 주에 나왔네요. 이 연구 결과가 현대경제연에서. 네.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의 작년 전망에 따르면 국내 경제가 0%대 선장세가 지속될 거래요. 맞추고 있네요. 경제선생 지수는 계속 하락할 거래요. 맞추고 있어요.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연구소입니다. 잘하네. 여기. 그런데 우리가 공휴일을 만들자. 국경일을 늘리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은 말이죠.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의 시민으로서 같은 가치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분 갖다 붙입니다. 다시. 이 날만큼은 쉬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많을 뿐이야. 많아서 일주일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쉬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인데. 봐봐요. 내일. 바로 내일. 내일인가 오늘이죠. 24일 금요일.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중요한 날입니까. 요새 국민의힘이 마케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날을 기르려면. 다음 주에는 사삼 희생자 추념일이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좋아요. 다음 주 금요일 예비군의 날이에요. 최소한 예비군들은 좀 쉽시다. 그래요. 그 다음 주 4월 11일은 임시정부 수립일. 좋아요.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주에는 4.19 혁명기념일입니다. 나 포기했어요. 이때 놀잖아. 4.19 혁명기념일은 심지어 우리 헌법에. 그렇죠. 헌법에 나오는 날이잖아요. 나오는 날이 있어요. 3.1운동과 같은. 동급이에요. 그리고 4월의 마지막 주인가요. 그때는 장애인의 날도 있고요. 장애인의 날에 쉬면 그렇게 맘 놓고 차별도 못하고 혐오도 못하고. 그렇죠. 우리가 장애인들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날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턱을 막 만들지도 못하죠. 그 바로 다음에 이어서 과학의 날이 있고요. 과학 없이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의 날이 있어요. 여러분 핸드폰을 하루에 몇 시간을 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게 4월 마지막 주네요. 4월 마지막 주에는 법의 날이 있고. 이건 대통령이 검찰총장인데 쉬어야지. 그렇죠. 법치죠 그게.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또 있어요. 광화원과 사진 찍어야죠. 놀면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습니다. 모두 중요한 날이죠. 이 중요한 날들을 우리가 사실은 지금까지 쉬지 않았기 때문에 이 날들을 못 챙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손희상이 하자는 대로 다 놀면 너무 많이 놀아서 한꺼번에 기억나기는 좀 힘들겠지만 언젠간 적응할 거예요. 그렇죠. 구구단처럼. 우리가 시민된 의무로서 중요한 날들을 챙기려면 다 같이 쉬어야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월 8일 토요일은 그 알실의 공개 방송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말하죠. 그날 쉬시지 못하는 여러분들 못 오시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수가 쉬는 날이라서 그날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려면 더 많이 쉬어야겠다. 그렇습니다. 69시간 이야기를 해서 떠올랐는데 69시간 기절 시간표라고 언론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이미지가 있어요. 엑셀 파일로 69시간이라는 최대 시간 스튜디오에 짜본 건데 검색을 해보시면 온갖 언론에서 그 이미지를 인용해 쓰고 있어요. 관련된 이야기를 그 알실이 아니고 요파시에서 할 날이 옵니다. 아무튼 놀자는 얘기를 한 시간에 했고요. 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뜻깊은 날을 길이자. 말씀을 이상하게 듣지 마세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내일 뭔가 다른 얘기로 연결됩니다. XSFM입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100억 균주? 기본 프리미엄 덴마크산? 기본 제로 칼로리? 기본 기본은 충분하다. 이제는 맛있게. 눈꽃처럼 사르르. 프리미엄 유산균. 큐비엔 사르라토. 제조원 비포단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식구가 많아도 나 혼자 살아도 김치는 콕 집어 콕. 시원한 백김치. 감칠맛의 갓김치. 아삭한 총각김치. 무게도 포장도 원하는 만큼 다양해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금주의 의사소통. 간단하게 의사소통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긴 내용에 본인이 잘 아시는 내용을 적어주신 청취자분이 계셨는데 이름은 적지 않아 주셨고요. 일부를 좀 발췌를 했습니다. 이분의 적혀주신 내용을 좀 읽어드리죠. 지난번 이상평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론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연 1회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권법 제107조 조항으로 저작권물을 사용하는 자는 권리자에게 관련 내용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게 지켜지지 않으면 권리자는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그래도 사용하면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저작권물을 중개해 주거나 하는 곳에서는 저작권을 처음에 만든 사람 혹은 단체에게 어떻게 썼는지를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건데 꼭 안 지켜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연 1회 이런 식으로 의무조항을 둬서 고지를 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를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그 정보를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해야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빈 부분이 있다면 이걸 고지받는 존재로는 예술가 본인도 있지만 사업자, 소속사도 있잖아요. 소속사에게 수익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을 파악을 좀 해야 되고요. 또 다른 이야기. 우리나라도 저작권을 이용어락할 수 있고 유럽도 저작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유PD님이 음접을 통해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다른 곳에 양도하지 않고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음악저작권협회가 이용어락만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감독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양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거는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EU에서는 이런 포기 양도에 대해서 형사처벌까지 한다. 유럽은 저작권의 포기 양도를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하는데 그 규정 자체가 2019년에 저작권 지침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EU 회원국들 각국의 법률 제정 시한은 2021년이었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변화이 있죠. 새로운 변화이다 보니까 지적해 주신 분이 놓치셨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협회를 통해서 저작권을 사용하는 것이 저작권을 신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UMC님도 잘 아시겠지만 창작자들이 자기 의사에 반해서 신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맞습니다. 사실상 강제 신탁이잖아. 내가 음반을 냈는데 그것을 저작권협회가 관리하고 그 저작권의 사용을 승인하고 허가하는 작업을 그쪽에 해요. 나의 의지와 무관하게. 한국은 사실상 음악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은 사실상 다른 선택이 사실상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하지 않으면 돈 밖에 아주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개혁의 움직임이 10년대에 있었다가 흐지부지 되고 잘 안 됐어요. 그다지 유능한 사람들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했는데 독점이 되다 보니까 나오는 피해들도 상당히 많고요. 왜냐하면 고지되는 자료가 불충분해서 생기는 이슈들도 되게 많은데 사실상 음악인들이 잘 뭉치질 못해서 이게 이슈화 되지 못하고 있을 뿐이고요. 이게 법적인 이 해석으로는 실제로 나타나지 않는 창작자의 손해들이 상당히 많아요. 몇 개만 더 소개를 해드렸죠. 저작권협회 같은 경우는 저작권협회에 사실상의 강제신탁을 하게 되는 것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작권협회의 규정, 스스로 두고 있는 내부 규정에 의해서 내 저작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법이 원칙으로서 무언가를 적어두었지만 실제로 강제력이 없는 경우들이 꽤 많다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렸던 겁니다. 음악인의 주변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 신탁 과정을 많은 수의 음악인들은 신탁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마치 신고하는 것처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가문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 창구의 일원화가 가지고 있는 내재된 폭력성이 아주 쉽게는 돈을 덜 줘 혹은 제작사가 대신해서 가져가 이런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적인 보편과 되게 다른 점은 세계에는 그냥 그런 저작권을 사용하고 그것을 승인, 허가, 유통 등등의 작업을 하는 에이전시 회사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기간 동안에 내가 계약을 하고 일정 부분의 권리만을 양도하고 계약 끝나면 난 다른 에이전시를 통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한국은 특정한 협회 등의 사실상의 강제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걸 보죠. 한국영화감독조합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해당 조합은 감독들의 권리를 위임받아 대행하는 대리중개업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20년부터 해외에서 영화감독의 저작권료를 지급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히려 국내법 개정 사유를 해외에서는 한국의 저작자들이 보호받지만 국내에서는 외국의 저작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호혜불평등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런 명분으로 법률 개정 운동을 하고 있는 거죠. 지난 방송 때 아마 이거 설명 충분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영화와 영상물의 판매 시에 발생하는 1차 저작권 수입이 아니라 이게 한국에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저작물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데가 있잖아요. TV에서 방송 방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OTT에서 그것을 상영을 한다든지 등등등 할 때 그 최종 사용자가 그 저작물 창작물을 사용한 데 따른 저작권료를 의무적으로 창작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 세계의 추세이고요. 되게 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저작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제도가 없다는 겁니다. 1차 저작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최종 사용자로부터 받는 그 부분이 없어서 한국의 영화 감독들과 작가 등등이 이 부분의 저작권료를 지급받은 것이 올해가 처음이 맞습니다. 추가 상영과 재판매에 대한 추가 저작권 수입에 대해서는 한국에 여전히 법률의 공백지대가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청취자분과 우리가 이해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사후 70년의 저작권 보호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장기간에 걸친 저작권 개념입니다. 끝으로 우리나라 저작권법 제59조 베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등을 보면 출판과 관련하여 베타적인 발행권을 출판사에게 주었다고 해도 계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3년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베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3년 이게 제가 알기로 유럽과 FTL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조항은 2011년 이전의 저작권 계약에 소급되지 않고요. 현재도 국내는 발행권을 자동 연장하는 계약이 민간에 굉장히 흔합니다. 이건 사실 저는 설명 필요 없이 체감해서 알고 있는 문제예요. 굉장히 흔하다가 아니라 그게 사실상 거의 일반적이라고 해야 될 정도예요. 여전히 사업자가 판권을 묶어두고 창작자를 괴롭히는 일이 발생합니다. 판권의 사용기간을 사업자가 오랫동안 주고 있으면서 그동안 사용을 안 하면서 창작자로 괴롭히는 거죠. 유럽 같은 경우는 이것도 방송에 말씀드렸었죠. 사용기간의 제한 외에도 사업자가 묶어놓고 있을 때 그럴 때 창작물을 사용하지 않을 때 그런 경우에 자동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는 제도가 있고 그 점이 우리가 다릅니다. 이게 길어서 내용과 의도를 다 자세히 소개해드리지 못한 점이 저도 죄송스러운데 이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관련된 업계의 전문가이시라고 보이는데 자기소개를 길게 안 해주셨습니다만 법의 정신과 대강을 보면 이걸 아주 엄격하게 적용하면 한국의 국내법으로도 지금 막을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점에서는 저희 방송이 법책의 전체를 악마화시키는 건 아닐까라는 우려를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 점이 있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은 전문을 바라보고 해석을 다르게 했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저는 창작자이기도 했고 본인이 창작자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은 실제로 옆에서 그 사람들의 권리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제도에 명문화 되어 있는 것들 중에 지켜지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오랫동안 들여다봤던 양반인데 뒤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면 보통은 돈을 들고 가서 로펌에 이거 이렇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법정에서 얘기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점에서는 아직 한국 국법은 나갈 길이 많다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법률상에 부족한 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여노 티셔츠가 마음에 드시길 바라고. 사르락토도 있고요. 길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의사소통 이야기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까지. 노는 얘길 엄청 한 금요일의 그것은 아니잖아요. 노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기리는 얘기를 지르는 얘기 기억하고 국가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의무를 다하는 얘기 모두의 정체성을 그렇죠. 황립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이런 중소기업 사장의 마인드를 갖게 됐어요. 야씨 월급 똑같이 받겠다고? 투로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였습니다. XSFM입니다. I, B, W, K